요즘 폭염 속에 4차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현장의 의료진들도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은 남창원농협마트 사태로 검사 대상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현장의 의료진들의 건강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종철 창원보건소장에게 의료 현장의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의료 현장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2차 대유행이 2천 명을 넘어섰다가 내려왔는데 아직도 정점을 찍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2차 3차와의 확산은 양상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 왜 이렇게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건가요? 먼저 지금 우리는 사실 아무도 걸어가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제가 시민들에게 사실 어려운 점, 불편을 끼쳐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남창원 사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처음 말씀하신 대로 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는 지금 현재 여기에 진행되고 있는 바이러스가 델타형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델타형의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있던 유행과 전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첫 번째 잠복기가 지금까지 바이러스들이 대개 3일 내지 5일 정도 했다면 이 델타 바이러스는 2일 정도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만에 전염도 될 수 있다라는 걸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정식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지금 1200배 정도 정식 속도가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N차 감염도 많죠. 그리고 무증상 감염사수도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내에 내지는 우리나라 전체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미 확산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단적인 예로 보면 장원에만 하더라도 지난 엊그제까지 장원에 약 2005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지난 한 달 동안에 델타 바이러스가 있고 나서 한 달 동안에 54%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빠른 속도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씀 많아서 빨리 묻겠습니다. 지금 남창원 농협마트발 검사자가 2만 명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은 현재 감염된 환자에 가족들이 이제 격리된 사람들이 생기는 수준입니다. 상당히 많이 안정상태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3만 명을 검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창원시 보건당국의 실제 인력 규모가 얼마나 되고 또 인력 부족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선별진료소를 차렸기도 한데요. 괜찮습니까? 이제 창원에 그 창원보건소의 정규인력이 93명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코로나에 다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일을 거의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행정직을 파견해 주고 있고요. 아마 현재는 거의 한 13명 정도까지 대폭 느려서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의학에서 보건학 중에서 역학이라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방역인력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안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기본의 보건체계까지 흔들리지는 않을까라는 우려도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 그대로입니다. 현장에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 숙련된 사람을 당장 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원들이 아직 미숙하고 사실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더 믿어주시고 우리를 좀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다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진료를 민간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과 민이 협업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병원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1차 의료기인 보건소도 지금 현재 선별진료라든가 역학검사라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도 협업이 좀 일어날 수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문제에 좀 물건을 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민간 의료시설에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죠? 민간 의료시설 중에서 병원 단위에서 민간선별진료소로서 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대형병원을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원에서는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앞서서 우리가 독감 같은 것은 또 하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독감은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접종도 이제 민간에서 좀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처음에는 안대기로 돼 있던 화이자나 모더나도 이제 민간에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검사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많았다면 올해는 그래도 좀 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검사나 보건 체계 같은 것은 발생 초기에 대해서 좀 달라진 게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그 보완을 하면 좋죠. 그런데 실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그 보완을 하자면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딜타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서잖아요. 딜타가 이미 없어지기도 전에 람다가 나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다시 또 새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실 저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협조와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사실 마음속에 깊이 담고 있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영국의 백신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옥스포드 대학의 폴라드 교수 간 얘기인데 그 말씀을 끝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델타 변이 다시 지금 불가능하다 얘기죠. 이게 지금 집합명령을 갖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증상이나 경증인 상태에서 환자를 많이 찾아낼 게 아니라 이제는 중증인 사람들을 돌봐야 될 때다. 관리하는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하는 정도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감염 확산 저지에 안간힘을 더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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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